많아요. 렌탈로 꾸준히 집에서 써볼 수 있는 기회. 렌탈 기간 내내 잔고장, 큰고장, 무상수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요실금. 출산하고부터. 요실금. 재채기만 해도 조금씩. 요실금.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아십니까? 임신, 출산, 노화로 인해 약해진 골반 근육. 골반 적은 약화는 요실금의 원인.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GM 메디 바디닥터. 출산에 겪은 여성, 중년 여성, 여유하신 어머님까지. 고민 많은 요실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내고 계십니까? 자, 이제는 요실금 치료에 사용해보세요. 식약처 3등급 의료용 조합자극기 허가를 받은 GM 메디 바디닥터입니다. 요실금. 지금 당신은? 재채기. 귀춤할 때마다 소변을 흘린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 가는 동안 흐릅니까? 밤에 2회 이상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다고요? 무거운 물건 들거나 운동하다가 소변이? 하루 8번 이상 자주 화장실을 가십니까? 1개 이상 해당된다면 의심해보세요.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들어요. 웃기만 해도 살짝. 출산이 세 번째 하고 나서부터 심해졌어요. 임신, 출산, 노화로 인해 약해진 골반 근육. 바로 그 골반 적은 약화. 골반 적은 약화는 요실금의 원인. 간편하게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하세요. 저주파 펄스가 골반 근육 전체 자극. 발약금 운동, 요실금 치료. 식약처 3등급, 의료용 전체.